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 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 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채워 주소서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여 주님 앞에 넌 두 손 모으고 오 너의 슬픔 세상 눈물 너의 사인 아픔을 십자가 앞에 넌 모두 버리고 아멘 예수 오 예수 예수 오 예수 예수 지금 오셔서 지금 오셔서 그 모셔서 아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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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워 주소서 세워 주소서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 번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오 예수 아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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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우리 모든 것을 채우실 수 있게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기로 합니다. 알레르기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빛 찬성하고 찬성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해낼 때에 나의 눈을 따라오사 주님 무엇 하셨더나 이 빛보다 더 이 빛보다 더 주님 실 모여도 이게 실수 주옵소서 다시 많이 쓰셨으니 피로 얼굴 붉으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연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세주의 구세가 신 그 회와 그 신 찬성하고 찬성하세 찬성하고 찬성하세 서포합니다 힘든 보다 더 힘든 보다 더 술리신 모여로 이게 실소지 없어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가지 죄약으로 추원같이 되었으니 물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복 날 청결케 하옵소서 믿는 것보다도 믿는 것보다도 술리신 모여로 이게 실소지 없어서 아멘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을 찬성하기 원합니다 내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괜찮고 보호해 주시네 성령과 최악의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성령에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길로 태우소서 성령의 불길로 태우소서 성령의 불길로 태우소서 성령의 불길로 태우소서 성령의 불이 이 눈에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눈새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아멘 선포합니다 주여 성령의 행사를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격에 앞서서 성령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날 기억합니다 저의 새 맘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 흐름해로 날 인도하셔서 뜨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의 천사가 그때 지키였네 저의 새 맘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그내로 날 인도하셔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마리아처럼 새벽에 축계로 갑니다 기쁘다 내게 더 이상 날 가르치소서 알레르기야 저의 새 맘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그내로 날 인도하셔서 고난의 자는 고난의 자는 날 위해 남하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나 항상 나의 십자가 땅락해 하소서 아멘 저의 새 맘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셔서 저의 새 맘의 기도를 저의 새 맘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영원히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온 마음 다해서 주님의 찬성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 하나님의 공이 예수 하나님의 공이 주님의 찬성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이 맛 잉네 예수 채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누군가이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임하권 세림하네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네와 주네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영광 중에 그의 나라 그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누군가이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누군가이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임하권 세림하네 예수 하나님의 우리 모두 그 자리간에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에 전하시게 하나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오늘 시간 주의 3번 관절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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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뒤를 모아주시고 아버지 오늘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자유함이 임하기로 원하오니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임하기를 도와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던 성산 목사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죽어줘간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인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정하고 모셔드리기로 원하오니 하나님 이 자리간 인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2023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나 찬양하라 한사랑 내 영혼아 우리의 속에 있는 것들아 나 찬양하라 한사랑 내 영혼아 우리의 속에 있는 것들아 나 찬양하라 한사랑 내 영혼아 우리의 속에 있는 것들아 나 찬양하라 한사랑 내 영혼아 우리의 속에 있는 것들아 나 찬양하라 아멘